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대전 유성구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시행한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조사 결과 전국 69개 자치구 가운데 3위를 차지했습니다.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는 해마다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경영자원과 활동, 성과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시·군·구의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유성구는 경영자원과 활동 등 3개 부문을 합산한 종합경쟁력에서 1,000점 만점에 616.9점을 받았습니다. 이는 전국 자치구 평균인 471.2점을 웃도는 수치입니다.